지난주에 1점을 갔잖아요 이번 주에는 왕국을 다 준비했어요 볼 수 있어요 오늘? 네 오늘 볼 수 있어요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나의 노래입니다 그거는 더 높지만 독특하는 pass 볼 수 있어요 함께 눈치채는 뮤직비디오 스피드 3점 아프게임 예상 마치지마 너를 미쳐버려도 되지 무슨 고릴대로 crazy tonight 사랑한다고 오랜만에 날 만난 것 같아 넌 내가 어디가 괜찮지 넌 내가 어디가 괜찮지 넌 내가 어디가 생각나는지 넌 내가 어디가 괜찮지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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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내가 더 조금 더 높이 건널 수 있노 We like it now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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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ne and a two we know fleeting around We like it now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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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ike it now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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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ike it like it like it we got it 오늘 난 넌 예쁜 것 맞지 마치지 끝내주는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넌 넌 한 것 맞지 마 넌 오늘 미쳐버려도 되지 후 후 후 가슴골을 내를 find it tonight 후 후 있잖아 나 오랜만에 넌 multiplying 화이트처럼 할게 너도 지금 그렇지 글쎄지지잖아 괜찮아 너랑 흘려 미쳐 너랑 흘려 우리처럼 달라고 그래 심지어 안지러워 그래 괜찮아 너랑 잊을 거야 날 만난 것 같아 아 아 이거는 정말 엣지가 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포인트가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선이 다양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각자 개성도 너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 더 잘하자고 이것만 연습하자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와 이렇게 진짜 잘 춰보고 싶어 이거 매진하자 이거 진짜 해볼만하다 자 영화 접고 최선을 다해 너 홍보 접고 너 행사 좀 접고 나도 방송 접고 너 김치 사업 줘봐 여기 매진하자 이제 우리 중이 다 일 관두고 소녀는 학교는 보내고 그니까 거꾸로 솟는다잉? 그니까 거꾸로 솟는다잉? 그니까 거꾸로 솟는다잉? 그니까 거꾸로 솟는다잉? 신경아 신경아 하나 지 골반이 왼쪽 갔다가 다시 반동으로 슉 하나 하나 지 슉 하시고 이제 서기관 하창회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아우 되게 잘하는 거야 네 하나 그리고 아니 아니 이거 먼저 하고? 아 진짜 웃겨 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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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고개를 들어야죠 진짜 고개를 들어야죠 귤 물 문제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잠깐만 도와줘 나 어떡해 크레이지 2 앞에 봐야 나 앞에 한 번 나 앞에 한 번 아 이건 난 못하겠다 아 어 지 어 쭉 후 후 내뱉어봐 후 같이 안 되지 않아? 같이 하자 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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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간단하게 막 가슴 내리라가지고 자 등 슉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셋 넷 하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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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carga 짠 enf 뉴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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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치고 안 미치고 미치고 비판 horizontal PT eta 수 왜 이렇게 눈이 퀭해? 너무 힘들어 지금 따 따 따 시계 둥 자 둥 자 시계 오른손 넷 지금 따 넷 넷 두 있어요 따 따 따 아 아 따 따 그럼 잠깐 힘들어 하세요 제가 질문하시네 네 KBS 대표 예능 프로그램 MC 총출동 수건이요 자기 목보다 더 최대치를 하신 것 같아요 팀원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다섯 명이 모이면 못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Can you be me? 소미야 너무 이쁘다 아우 예뻐 너무 이쁘다 우와 어우 바발라봐 어우 이 달라 오우 이뻐라 이뻐라 너무 이쁘다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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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좀 잘 자야지 애기야. 잠을 좀 못 자니까. 어떻게 알아? 잠 못 자는 거? 택시 나와야지. 잠 못 자는 거다. 언니가 섬세. 다 기억하지 뭐. 수기 언니. 언니. 우리 수기 돈을 벌어도 애가 좀 이렇게 흡수배니. 여기서 너무 좋아. 한결같아서. 언니 뭐 준비해? 컬토퍼 부른다던데? 아 진짜? 근데 발음이 영어밖에 엄청 잘 나와. 얼마나 웃길까? 야 니네 2가 더 재밌더라. 감사합니다. 아니 훨씬 재밌어. 생기도 있고. 근데 시청균은 인터넷에서 모자라지? 아 언니 먼저 가세요. 실험을 많이 하네. 재밌는데. 반토막 남동식이네 언니. 어차피 홍준경 주식도 반토막이야. 아니 교육이 뭐하려고 해. 수기 성공했더라. 야 수기야 돈을 다 꺼줘. 아이고. 아이고.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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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아니 불의 명곡이 다 나와주셔가지고. 네. 불의 명곡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아이고. 우승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오늘 딱 대충 이제 약간 우승후보가 있어요? 보이는데 매번 저희는 이제 얘기를 안 하긴 하죠.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우승후보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어니스예요. 우리가? 아 근데 그럼 팁 좀 알려줘. 우리 좀 이왕 나온기면 뭐 1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 순서보다 뒷 순서가 조금 유리해요. 그쵸. 그치 뒷 순서보다. 한 채영 얼굴 봐서라도 좀 한 번만 빼줘. 문이죠. 문이죠. 채영아. 한 번만 웨이브 해줘요. 그냥 한 번만 해줘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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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실제로 보내. 여신 웨이브. 여신 웨이브. 바비 인형 웨이브. 바비 인형 웨이브. 포옹이브 형. 아무튼 안 더 manifests. 무읠로 그냥 우리 예원이 엉덩이충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요, 한번 가요 한번 가요 형етьา Housing. 야 애들 부르고 연습해서 빨리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좀 멈추러 들려고 하더든 하더든 말해줘요. 한번, 좀 봐. 어떻게 작션을 해야 될지 그런지 maintenance. 첨투야도 정말. 진짜. 1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1등 후보도 안 돼요. 사실 오늘 황치효 선배님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진짜 급사빠해요. 전진영 선생님이랑 다르게 되게 유쾌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리허설 하겠습니다. 나 안 떨리네. 첫 번째 리허설 하겠습니다. 떨리지 않을까. 잠시만요. 자 우린 다시 연습. 다시 연습. 다시 연습. 다시 연습. 정말. 부디 지금 나가시면 돼요. 걱정 마십시오. 누군가 쫌쌀을 말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여기랑. 여기 하나씩 더 하면 안 돼. 속상해. 개야 그러면. 귀엽게. 언니가 트와이스 머리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약간 이렇게 하면 봐봐. 아 귀여워! 아 이 새끼들 진짜... 서민이가... 진경이가 부르는 거잖아? 응. 가도 잘하고 올게 언니. 그래, 파이팅! 파이팅! 영예를 더럽히지 않을게. 그리고 분위기 잘 잡고. 알았어. 파이팅! 멘트 많이 날리시고. 그렇죠. 분위기를 우리 걸로 아예 잡아버려요. 파이팅! 어디 갔다 언니. 네가 왜 긴장을 타? 네가 왜 긴장을 타? 왜냐면 저기 지금 객석에 관객들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영옹이가 쉬마리 없다고 계속 그러잖아. 야, 그렇지 마. 파이팅! 파이팅! 우리 무대에서 만나야겠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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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려. 잘 뽑혀야 되는데, 공. 불현명 공, 전사를 놀아라! 진경 언니 자리 어디예요? 저기 핑크머리. 센터 잡았어, 센터. 약간 양대 삼맥처럼 옆에 영자 언니 있고, 여기 진경 언니 있고. 아, 진짜? 딱이야. 각자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책임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찬호! 이영재! 김태균! 팀의 막내입니다. 여기 강력해. 왔다. 안녕하세요. 슛슛슛. 언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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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는다. 이어서 가보죠. 기대가 되는 태극 콘서트. 일단 얘기를 좀 쳤어야지. 지금 연애가 중개팀이 멘트 몇 개 더 쳤어요. 그러니까 진경을 모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전히 멘트를 쳤어야지. 마음이 막 조바심이 생기는데, 지금? 언니나 진영이가 나갔어야 돼. 그러게 말이야. 과연 어떤 팀이 첫 무대를 꾸미게 될지. 우리 안 됐으면? 우리 처음이면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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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지 마요. 돌리지 마요. 돌리지 마요. 돌리지 마요. 마성의 매력을 지닌 무대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어? 홍진경이다. 제휴 Ow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